잘했네 사령관 동무 이 로켓의 비행용 프로그램을 조사해본 결과 이것은 목적지는 달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네 이유를 밝혀야 하네 우주비행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지? 이르게 성공했습니다 사령관 동무 얼마 후 달 궤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역추진 로켓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자동 착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사령관 꼭 무사히 돌아오실만 합니다 반드시 로켓이 3초 후 역추진을 시작합니다 3, 2, 1 우주선이 착륙했습니다 사령관 동무 마침날 소비에트가 달에 착륙했군 동무에게는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소비에트 인민에게는 위대한 도약이지 하하하하 스마트job 통신이 들어옵니다. 우주선 컴퓨터를 통해 유리의 계획을 밝혀냈습니다. 근처에 유리의 달기지가 있습니다. 일단 사이킥 도미네이터 네트워크가 동작하기 시작하면 클론 군대와 함께 이리로 피해올 작정이었던 겁니다. 기지를 파괴하십시오. 사령관 동지, 유리가 마그네트론이라는 새로운 유닛을 내보내드렸습니다. 마그네트론은 강력한 전자장을 형성해 우리 탱크 유닛도 끌어오습니다. 이것은 유리의 마스터 마인드라는 유닛입니다. 우리 탱크 유닛을 마치 유리처럼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약점은 동시에 너무 많은 유닛을 컨트롤하려면 과열이 되어 자폭한다는 것입니다. 이장입니다. 전소된 뇌이터 있는 프라이도 유닛은 장소에서 마치지로 구는 무리의 달콤하겠다면 우리 탱크가 올라온 수 있습니다. 지지대는 새로운 억지로 오를이 star를 모으십시오. 임시장하십시오. 단지나는 경우도адно 조선입니다. 그 자리에 상담이работ기 때문에 기소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구성 기사 방비소가 발급받아 좀 보이지 않습니다. 혁신의 설계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저의ыш 때문을 지정합니다. 그 재봉준의 설계, 기소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픈에 통한 기소가 없어졌습니다. 그 자체들은 도둑을 시신에 보았습니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통신이 들어옵니다 차량 몇 대를 발 지형에 적합하게 고쳤습니다 그러나 종래의 부대는 여기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겁니다 세지박지 지참 정상으로는 우주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레이저와 로켓으로 무장 유리의 기재는 여기서 북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사령관도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건설 중입니다 건설합니다 새로운 건설 옵션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로켓팩 완전 충전 유닛 생산 완료 내 비밀 동로를 발견하셨고 여기선 비밀 소리도 새해 나가지 않지 중력이 뭐더라 연료 혼합물 최적화 완료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이 꽉 막힌 바위 지역에는 차원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보유한 자금은 유용하게 확산하셔야 합니다 러시아 로켓 100 완전 충전 유닛 생산 완료 대기 취소 유닛 생산 완료 대기 건설 완료 건설 완료 목표 2, 1번. 목표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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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